내 이메일 개인정보 해킹 여부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이메일 주소로 개인정보 해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웹페이지 검색창에서 hivp 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heavybin pwned.com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2013년부터 호주의 보안 전문가 트로이헌트가 만든 웹사이트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뢰받는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며 과거에 유출된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보안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이트로 데이터 유출이 되면 공개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하면 굿뉴스가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계정을 입력하게 되면 우노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단으로 내려 보면 계정 이름이나 비밀번호 정보가 노출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패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웹페이지에서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언어를 변경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비밀번호는 12자리 이상 대소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계정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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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